슈퍼 셀럽 기운세 멋 좀 안다는 슈퍼 셀럽 기운세가 선택한 데일리룩 어디꺼? 최근 슈퍼 셀럽 배우 기운세가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 등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20에서 30대 여성들의 롤모델로 우뚝 섰다. 현재 트렌드를 주도하는 파워 인플루언서답게 그녀가 올리는 SNS 사진 속 센스 넘치는 패션 감각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뉴욕 패션위크에 참석한 기운세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통해 사랑스러운 데일리룩을 연출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그녀는 시크한 라이더 지킷과 프릴 디테일로 여성스러움을 더한 플로럴 원피스를 매치해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발휘했다. 또한 그녀만의 화사한 미소와 내추럴하게 묶은 헤어스타일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러블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기운세가 뉴욕 패션위크에서 착용한 라이더 지킷과 원피스 모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코너의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올가을 역시 라이더 재킷의 플라워 패턴을 포인트로 한 믹스 매치 스타일링이 대세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한편 기운세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55분에 방송되는 스카이 앤트뷰티 스카이에 출연 중이다.